갑니다 보브준 다 쏘고요 아 이게 2분밖에 안돼가지고 길드스킬도 없고 빠르게 도전해야 돼 이거를 그냥 빠르게 넘어가야겠네 300개짜리를 쏟으려고 반지 바꿔야되는데 어떡하냐 반지 바꿔야되는데 어떡하냐 나머지 지키는 형식으로 갈까 이 정도면 깨겠지 웹폼 써야될거 같은데 됐어 변신하고 돌리고 안까져 안까져 깠어 나머지 버티기로 가야될거 같은데 원스터를 잡아야될거 같은데 어 깼어 이 비글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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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못 끼겠다 하하하하 요건 안되겠다 아 피가 안날더라구요 아 나도 이거 깨고싶거든 몬스터가 안죽어 이거 모르고 몬스터가 안죽는거 아니구요 몬스터 잡히던 값에 깰수도 없어 보이시지요 피가 안날더라구요 몬스터 잡히던 값에 몬스터 잡히던 값에 몬스터 잡히던 값에 오케이 나의 랭킹 홈퍼락이네 아 아 아직 안됐군요 33초 똑같은 33초면 4등이 되나 3등이 되나 야 202층 싸움 어마무시하네요 야가씨 코인 모아가지고 한번에 쫙 올라가는거 아녜요 그지 잘하면은 3등 아님 4등이 될 것 같군요 하겠지만 누가 도전한다면 밀려나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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